아까 소리친 거 그쪽이 버린 거 아니냐고 억지 부리는 거 여기 아파요?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힘들면 쉬고 지금으로선 덕구한테 안락서받게 지금 덕구한테 1분 1초가 숨도 쉴 수 없을만큼 큰 고통일 거라고 이 가슴에서 눈에서도 부인하세요 형의 의지가 아니었다고 이 방법뿐이에요 형이 원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일방적으로 그런 거라고 어쩌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나도 알아 우노이 날 떠나서 그래도 괜찮아진다면 난 상관없어 너무 따뜻해 날 설레게 만지는 너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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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